시원한 애숨 상령한 연구 시원한 연구 시원한 지구 중시 시원한 연구 전국하게 오늘의 프라 FOX 위안부 꿈위 코기 왜 들어가 임마 코기 왜 들어가 임마 코기 왜 들어가 임마 코기 왜 들어가 임마 우리 기다리는 거야?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팝콘 해줄게 알았지? 조금만 기다려 코기야 그만해 네네 이제 됐어? 이제 팝콘 좀 튀겨도 되겠어? 툭툭 소주 이제 먹은가? 아, 먹을 거야? 닭발 엄청 맛있는데? 닭발 누비 하나만 먹어봐 엄청 맛있어 진짜로? 진짜 맛있어 어우 우 pap 파란색 또 이 주인공 낙지 퐁키야, 하나씩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퐁키야, 안 불러? 어, 안 불러?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잘 먹었어? 이제 그만 먹어. 아직도 배가 안 불러? 여기 봐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에어프라스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퐁키야, 천천히 먹자.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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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키야 이따 엄마 또 줄게 알았지? 집사2장 그렇게 슬픈 얼굴 하지 말고 이따가 엄마가 또 줄게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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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